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를 통해서 벌써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는지도 벌써 한 해가 넘어갔습니다. 1월 달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사실 1월 연초 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연말 막판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뿐만 제외하고 미국 시장과 일본 중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조정이 더욱더 뼈아픈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이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함께 또 공부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월요일 밤 11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대가를 통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도 좀 정리해보는 시간 좀 가져볼 거고 오늘 우리 마감 전략도 하나 살펴보면서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공부도 한번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지금 우리가 8강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또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다 하시는 분들은 8강부터 보시지 마시고 이것도 시청하시되 1강부터 차분히 같이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함께 다시 보기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밑에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점프포착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노란톡을 통해서 점프포착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릴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0.9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좀 더 견조한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좀 더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요인들을 살펴보면 홍해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후티 반공과 미국의 갈등이 좀 고조화되고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란과 미국의 싸움까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순환위 사이를 격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이것만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상해종합증시도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못하게 발표된 이후로부터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악재가 악재를 낳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정확정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으로써 오늘 해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도 최근에 상승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슈가 되는 종목들도 한 축으로는 살펴보되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손절멸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특히나 좋은 종목,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리나라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서프라이즈에 더불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들도 함께 체크를 해나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화면에서 코스피 차트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121 이동평균선과 201선 이동평균선 초록세로 형성되는 게 201 이동평균선이고요. 검은색이 112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자리가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탈을 하게 되면 전자적 현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00선이 이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맥점 자리인 만큼 이 자리가 과연 지켜줄 것이냐 안일 것이냐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켜줬을 때는 종목 대응이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홀드를 하시고 뒤로 넘기셔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동일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덜 조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보니까 201 이동평균선과 120 이동평균선이 이제 맞닿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리가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850선을 하단으로 깨고 내려가면서 840선이라든가 여주까지도 열려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가 지지를 받는다라면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 자리에 대한 지지 라인 때가 그나마 오늘 분봉사항을 통해서 좀 나타나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휘장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어떤 반등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업종들을 봐야 될 것이냐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홍해 관련해서 지정확정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아해운이라든가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태용로직스를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로직스 역시 물류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지정확정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역배열 상태에서의 정배열 자리로 만들어내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갭상승을 출발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포를 반납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좋는데요. 여전히 상승 매집 구간이 나와 있는 자금들은 다 빠져나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4,500원 이하권에서 4,000원 초반선까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단발성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용원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 시세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부해 볼 거니까요. 이 종목을 우리가 적용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종목들은 너무 올라간 종목들 추경매수는 좀 조심하시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태용로릭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 그룹주입니다. 최근에 작년 11월 달부터죠. 카카오가 우선 상당히 좀 큰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무슨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큰 모멘텀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그동안의 CEO 리스크라든가 기업 자체의 좀 내부적 리스크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싼 가격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카카오 그룹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기관성 수급들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카카오가 3만 7,300원을 저점으로 해서 6만 호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신다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데일리TV 아침 방송 연결에서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화 때 7%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전고점 자리를 오늘부로 종가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환대출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환대출을 공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페이 역시 카카오뱅크를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로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페이로 옮겨갈 수 있는 지금은 카카오뱅크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도 한계 탄력성 상승이 나오면 카카오 페이오로도 또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견조하게 숲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자를 이용해서는 꼭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인 만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태용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분산시켜 놓으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어려운 시장도 이겨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시황과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영원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거래량과 장대양봉이 이어서 거래량과 윗고리에 대한 전략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서영원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8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알려드린 이 주식바이블 같은 경우는 1강서부터 차분이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강과 2강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2강과 3강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강의고 중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어느덧 초보에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밑에 하단 자막 나가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서영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참여코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점포포착 검색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점포포착 검색기를 올려드릴 거니까 꼭 받아서 활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거에 부합하는 종목을 선별하고 싶다 하신다라면 점포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함께 받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8강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단타 매매 기법 2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거래량과 장대양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와 부합하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작은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13일 굿머니 A8을 통해서 제가 어펜당 오인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한미약품입니다. 그 당시에 가격을 32만 9천원 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의 차트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운 장대양봉과 거래량 대량 거래와 장대양봉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자리가 나왔고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두 번째 나타나주는 대량 거래 첫 번째 대량 거래 이후에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나타나주는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지형 캔들과 더불어서 이런 캔들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길게 늘어진 경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대양봉의 중심가격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박스콘 횡보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닐 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소개를 해드리고 17.87%의 상승률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이어서 1월 첫째 주에 최고점인 37만 7천 원까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가격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흐름들, 거래량이 감소한 흐름들, 본격적인 시세가 나와주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래량과 장대양봉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인데 단기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심리와 종목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종목을 선별할 줄 아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함께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라도 이게 붕괴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 성공할 수가 없고 사실상 주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또는 거래량과 윗고리, 심리를 활용한 트레이딩을 할 때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기준을 만들어내므로써 심리적인 흔들림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종목 선별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선별 같은 경우에는 점포포착 검색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배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약해볼 수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런 기준에 보압한다라는 거죠. 대량거래가 동반하는 장대양봉을 공략하고 그 장대양봉을 다음 날부터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량거래가 터졌고요. 여기서도 장대양봉이 발생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공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자리의 주가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시가가 마이너스 2.76%였고 저가가 마이너스 6.9%였습니다. 즉 이 조정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조정자를 이용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죠. 다음 날에 23%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흐름들도 있다. 즉 일봉상에서는 매집이 되어 있고 대량거래의 장대양봉을 보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분봉을 통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마디 구간 제가 대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대나무가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끊어가는 마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을 공략할 때도 상승 구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마디가 존재해야 한다. 그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대량거래가 중요하고 전일 대비 200% 이상 성장한 종목에서 장대양봉을 선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본다라면 이렇게 장대양봉을 우리가 선별을 했다라면 2일차서부터 매수를 시작한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린 이유는 장중에 장대양봉을 공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특히 단타 매매를 할 때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섣부르게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계좌 관리가 잘못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장 중에 종목을 분석하고 선별하기보다는 장을 마감하고 다음날 내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을 선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장대양봉일 때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추격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내동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2일차의 종목을 선별을 해놓고 다음날부터 이제 계획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해 나가는 것이고 지축가의 1차 분할 매수, 조정 없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축가의 1차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일본 봉상에서 투매를 이용한 분할 매수를 통하고 진행을 한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즉 아랫고리가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은봉 자리가 나와서 공략을 하는 부분이고요. 종가 기준에서는 이렇게 아랫고리를 달아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지지저항, 우리가 또 앞에 초반 강의를 통해서 지지저항에 대해서 배웠죠. 또 중심가격에 대해서 배웠고요. 손재가는 장대양봉 캔들이 이탈되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나가시는 게 장대양봉,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거래량과 윗고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거래량과 장대양봉, 거래량과 윗고리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달하시고 실전에서 매매를 잘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기 매매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캔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강의부터 보지 마시고 1강부터 차근히 따라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 밑에 하단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밑에 QR 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캔들에 대해서 우리 잠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꼭 한 번 찍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캔들이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캔들은 항상 꼬리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차트를 쭉 그동안 봐온 바로는 꼬리가 없는 캔들 즉 장대 양봉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장대 은봉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캔들 꼬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캔들은요. 한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100개 중에 2개가 보일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어떠냐면 아래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도 있고 또는 아래꼬리가 길게 달릴 수도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게나마 꼬리가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밑에 꼬리는 아래꼬리와 윗꼬리를 우리가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단의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번 여기서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가 된 투자자는요. 종가가 이 자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로운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윗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된 사람. 특히나 이 자리에서 매수된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실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은봉이라 한다면 이만큼이 손실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혼실을 지금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수급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주냐면 매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주가가 움직일 때 윗꼬리가 긴 종목들은 한 번의 윗꼬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시 윗꼬리 직전에서는 꺾여 내려오는 현상들을 보인다. 왜냐하면 본전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들의 흐름을 공부할 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린 종목 이런 종목들은 다음 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반면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하단으로 내려온 종목들 매물만 쌓여 있고 수익 매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다음 날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통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캔들에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캔들이죠. 위에는 매물, 밑에는 수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 본자가 많았을 때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식이다. 어떻게 보면 주식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왜냐하면 수익 볼 때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손실을 볼 때 같이 손실을 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라고 본다면 지난주입니다. 제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강의를 7강에서 해드렸죠. 그때 제가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이 덱스터라는 종목인데요. 1월 8일 신대가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매물을 소화하는, 윗꼬리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자리. 그 자리가 돌파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7.67%의 상승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화면인데 이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여기가 고점이 넘어가니까 다음 날 바로 1월 9일자의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었어요. 왜? 일봉상에서는 매집이 되어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돌파되고 시가는 얼마였냐면 보압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가는 마이너스 2.56% 즉 우리가 한 2.5% 마이너스 구간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시초가부터 해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덱스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다음 날 바로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일날 얼만큼의 상승이 나옵니까? 윗고리가 돌파가 나오니까 장중화 때 8.59%의 상승세도 이어지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7.67%고 그 이상의 흐름들을 보면 10%가 넘는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띄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꼬리에 대한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그 돌파가 되는 시점 또는 이 꼬리를 활용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량과 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돌파가 되는 시점도 시점이지만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심리를 공포감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를 한번 볼 텐데 이런 경우에 주가 상승을 하다가 주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은봉이 발생을 하고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격 매수된 물량들 여러분들 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게 잘못된 매매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장중에 보면 장대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중에 장대양봉이 나오는 패턴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된다. 종가까지 장대양봉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날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대양봉을 장중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다음날 어떻게 돼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상승 거래량이 나왔을 때 또는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가도 조정이 나올 때 이 캔들만 보신다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하락세가 크게 나오는데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역용해서 여기에 공포감에 의해서 매도 나오는 손절 매물을 받아간다면 다시 한 번 이 상승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종목 선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거래량과 꼬리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 이 자리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를 동반시키는 파동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 우리가 거래량과 장대양봉에서도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의 장대양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꼬리가 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이런 현상을 한번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장대양봉이나 윗꼬리가 달렸을 때 이럴 때 공략을 한다면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주가가 상승 후 윗꼬리의 매물이 출현한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계점에 도달을 하고 주가가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는 팔고자 하는 매물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팔고자 하는 매물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는 그 가격에서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세와 팔자세가 강하게 붙었는데 팔자세가 더 많았기 때문에 비싸다고 본 가격이 많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싸다라고 인식을 해서 추격매수가 이루어진 초보자분들이 물린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윗꼬리가 달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추격매수가 아닌 윗꼬리가 발생을 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용한 투자를 하고 공포에 의한 투매물량들을 원칙을 갖고 매물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활용하는 것이 거리량과 꼬리의 배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대량 거래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윗꼬리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보통 주가가 윗꼬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매집 주체가 다 팔았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절대로 한 번에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즉 어느 매집 주체가 강하게 매집을 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서 매집 주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매집 주체가 상승을 시킵니다. 그럼 본인들도 평균 단가가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팔았어요. 판다고 해서 여기에서 매집된 물량들을 한 번에 매도해놓으면 대부분 점화가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 마지막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점화가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해서 매집에 실패하고 세력들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흐름들에서는 여기서 매집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흘러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에서 조정자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조정자리를 이용하면 두 번째 상승자리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두 번째 상승자리의 특징이 나타나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래 감소 여부입니다.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은 쉽게 말해서 카운팅이에요. 카운팅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 줄을 샀다 팔았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2가 되는 거고 10줄을 샀다 팔았으면 2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줄을 사고 또 샀어요. 10줄을 또 샀어요. 그래도 20인 거예요. 10줄을 팔고 또 팔았어도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매집 주체들이 팔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집 주체가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에 대한 왜냐하면 이 주가를 끌어올린 매집 주체가 팔았다고 하면 주가는 힘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강한 거래량 이후에 반의 이상의 하락 거래량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 준다면 이거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집 매물은 매도를 안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동상이몽이 펼쳐지는 거예요. 매집 주체는 아직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흔들기를 한 이후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갖게 되지만 반대로 여기서 추경 매수가 이루어진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공포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꼬리가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일날 매수를 해서 종가까지 마이너스 15% 손실이 나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투매물량이 나오는데 매집 주체는 파는 것이 아니라 추경 매수된 물량들만 파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특히나 이 윗꼬리가 달린 그날에 저점을 이탈했을 때 이탈했을 때 분봉상으로 투매가 강하게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일봉상에서 거래가 감소한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꼬리 하단 자리에서 이탈이 날 때 분봉상으로 투매를 나올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지금 현재 이 꼬리 하단 자리 여기가 이탈되는 분봉 자리가 어떤 캔들을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캔들을 보이게 되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거래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여기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5%라고 했죠. 근데 장중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한 17%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추경 매수가 된 투자자는 그날 마이너스 17%까지는 감내를 한 거예요. 물론 매도한 물량들도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만 여기에 버틴 물량들이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고점에 추경 매수된 물량들의 투자자들은 내가 마이너스 17%까지는 감내를 하겠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 여기서 보시면 이 케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꼬리가 이탈되기 전에는 투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전에 내가 전날에 경험을 했던 손실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에서는 이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0%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시장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포감에서 손실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도 그 물량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되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을 보여주느냐. 다음 날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투매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전자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오죠. 이것도 15% 이상의 상승세가 나온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그런데 어떤 특징으로 보입니까? 다시 윗고리가 달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매주체들이 팔았다라는 거죠. 팔았다. 그럼 여기서 또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물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공략은 가능하겠지만 첫 번째보다는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주체들이 매도를 한 흔적들이 거래량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히나 첫 번째 윗고리가 달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분봉상으로 투매가 나오는 자리 그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있고 상승이 나올 때는 매직 주체에 의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를 동반시키면서 다시 한 번 상승이 나오고 재차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고 그 동반되는 자리를 이용해서 윗고리가 강하게 달렸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종가 기준에서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어디서부터 매수를 시작하느냐 이 꼬리 하단 자리에서부터 그 이하권을 이용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승 파동의 추세가 이탈되는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손절매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래량과 장대양봉 그다음에 오늘 배우는 거래량과 꼬리 패턴의 특징은 뭐냐면 조정 자리를 일봉상에서 매집이 되어 있되 분봉상의 조정자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손절매는 짧게 나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현재의 흐름들을 보시면 고점을 형성을 하죠.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고점이 형성되는데 꼬리 하단 자리를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은봉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전 거래량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종목은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종가가 저가로 끝났어요. 보이시죠? 아래 꼬리가 존재하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포감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시가가 소폭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흔들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나니까 다음 날 다시 한 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꼬리가 넘어서기 전에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로 수익 실현을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다시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흔들고 다시 조정받고 또 한 번 흔들으면서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보인다. 즉 우리가 첫 번째로는 종목을 공략할 때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래량과 장때 한 번을 가지고 종목을 공략을 하고 우리가 이미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거래량과 꼬리 패턴을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으로 활용을 하신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고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을 내가 선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점프포착 검색기를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검색기를 올려드릴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깐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 화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확대를 해서 한 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를 보시면 시가가 6%에 출발을 했고 고가가 22%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가가 12.6%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우리가 물렸다라고 가정을 손실을 받다라고 가정을 없이 여기서 추격매수를 한 거예요. 실수로. 그러면 이 당일 요만큼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약 마이너스 10% 손실이 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 전자점이 깨고 내려가는 시가자리가 아슬하게 살짝 버텨주는 듯 했으나 결국엔 이 자리에서 출발하니까 공포매물이 쏟아졌죠. 이 자리의 흐름들을 보시면 마이너스 6%로 출발을 하고요.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데 어떻게 돼요? 13.3%입니다. 즉 이틀 동안 여기서 추격매수된 사람은 이틀 동안에 23%의 손실이 나는 거죠. 최대 23%, 20%, 18%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격매수된 물량들은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던져내는 거죠. 그런데 종가가 저가로 끝나니까 다음날도 마이너스 0.6%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를 끌어올립니까? 20%를 끌어올립니다. 20%를. 이게 여러분들 매집의 흔적이고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종가로는 7% 마무리가 됐지만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윗고리가 없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캔들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수익률들이 쉽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파동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동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상승세 즉,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미 이미 주가는 여기서부터 매집 구간을 거쳐서 상승을 많이 만들어놨고 여기서 다 팔지를 못했던 거죠. 첫 번째 윗고리에서 다 팔지 못하니까 한 번 더 끌어올리고 두 번 끌어올리고 세 번 끌어올리면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확률적으로 이 매집 주체들이 실패하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자, 이거 마찬가지죠. 윗고리가 달리고요. 다음날 하락세가 나오긴 했으나 전 꼬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는 중간에서 버텨주죠. 하지만 꼬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폭락의 흐름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53%의 하락세가 나와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장중에 아래 꼬리를 싹 말아올리죠. 그 다음에 상승상승세가 나오면서 전 고점까지 넘어가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여기를 목표가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만약에 이런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이 꼬리 사이에 올라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수익실현을 해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까지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일부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의 영역은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장대항봉이 나오고 그죠? 윗꼬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윗꼬리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래량과 장대항봉을 활용해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단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어느 인계점에 도달을 하기 시작한다면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데 그 윗꼬리가 가장 화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매집 주체들도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덜 갈 것 같은 상승세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상승세의 희생량이 되는 투자자들 누구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개인 투자자의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평균적으로 2거래일 정도 투매를 던져낸다. 그런데 그 던져내는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2거래일 정도는 감안하고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첫 번째 거래일을 버티는 구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달아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세 번째 하락이 나오면 거기서는 물량을 대부분 던져내죠. 그래서 보통 주가가 3일 빠지면 1일 반등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되돌리는 상승세가 나와준다라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써 목표가 영역을 잡고 분할 매도로 대응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이 파동에 시작되는 자리가 이탈하는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기준 위꼬리 이전에 분할로써 수익 실현을 해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파동이 시작된 저점이 이탈됐을 때 매도를 한다. 그래서 투매 시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은 극대화가 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에서 아쉽지만 손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20%에서 아쉽지만 손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의 손실을 확정짓는 것과 이만큼의 손실을 확정짓는 것은 엄연히 심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매수가 잘못됐을 경우. 추격 매수가 됐을 경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기 매매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매매법을 여러 번 공부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실전에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공부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점포부착 검색기와 다시 보기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